여러분 지금 신플라톤 철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로티노스 또 포르히리오스 이안블리쿠스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있어서 주후 313년에 자기 자신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콘스탄틴 대제의 조카로서 율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율리안이 나중에 황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율리안 황제가 됐는데 AD 360년에서 363년인가 짧게 한 3년간 황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이안블리쿠스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이안블리쿠스를 직접 만나서 강의도 들었고요. 이안블리쿠스가 콘스탄티노플에 왔을 때 궁에 초대해서 율리안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황제 신분이었습니다. 그 이안블리쿠스의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그 이안블리쿠스는 지금까지 배출된 철학자, 즉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플라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안블리쿠스다. 이렇게 철학자의 계보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피타고라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훌륭한 사람이 플라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안블리쿠스다. 이렇게 이안블리쿠스에게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플라톤 철학에서 이안블리쿠스가 신플라톤 철학의 자기가 그 계보에 속해 있으면서 또 동시에 신피타고라스 철학의 계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플라톤과 피타고라스 두 철학자들을 굉장히 존경했는데 모르긴 하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기아학과 수학에 아주 굉장히 깊이 들어간 학자가 아닌가. 그러면 플로티누스나 포르피루스에 비해서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받아서 수학과 기아학에 아주 정통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수리로 풀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숫자로. 그러면 윤리한 황제가 정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수리로 정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안블리쿠스가 윤리에 있어서도 숫자가 중요하고 윤리 도덕에 있어서도 숫자가 중요하고 물리학에 있어서도 숫자가 중요하고 형이사학, 메타피식에 있어서도 숫자가 중요합니다. 천문학, 아스트로노미도 숫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간 사회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는데도 숫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수리철학으로 숫자의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리철학에 대해서 깊이 들어간 사람이다 보니까 황제의 신분이었던 윤리한 황제가 이 이안블리쿠스를 거의 자기 개인적인 고문으로 추대하고 존경하고 자기 생각에는 피타고라스와 플라톤, 그 다음에 세 번째 훌륭한 철학자가 이안블리쿠스다. 이렇게 황제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안블리쿠스의 인품이라든가 이안블리쿠스의 지적인 수준이라든가 이안블리쿠스의 모든 언행이 일치되는 거라든가 윤리적인 면이나 또는 학문적인 면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빼어난 학자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 대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기의 스승으로 모셔갈 정도고 그러면서 피타고라스와 플라톤 이후에 세 번째로 위대한 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앞에 이안블리쿠스의 그 수학적인, 수리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비교적 포르퓨리우스보다는 이안블리쿠스의 그 작품, 글을 쓴 것은 많이 남았습니다. 자기 고향인 시리아에 가서 학교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 학교의 도서관에 자기가 쓴 글들이 많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시에 그 윤리안 황제로부터 인정받아서 콘스탄티노플에서 굉장한 인정을 받고 또 모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을 겁니다. 황제가 굉장히 많이 경제적으로 도왔을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자기의 아카데미, 그 학교도 굉장히 융성했었고 자기 자신의 신념을 피력해서 윤리안 황제를 거의 신플라톤 철학의 제자로서 자기 제자로서 교육시켜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려진 사람으로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렇습니다. 또 플로티누스, 그러나 포르히리오스만 해도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대학자였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가지만 남은 글이 남아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론 그 포르히리오스가 피타고라스의 생애라는 글을 쓴 거에 남았어요. 그러나 이안블리쿠스가 다시 피타고라스의 세계를 기록한 글은 아주 좋은 글이고 그것이 남아있고 또 이안블리쿠스가 생각했던 거, 자기가 쓴 글들은 거의 다 아주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로마의 황실에서 존경했었기 때문에 그 이안블리쿠스의 작품과 그런 것은 소중하게 콘스탄티노플에서도 생각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플라톤 철학자 중에서 아주 시간적으로 봐도 그 플로틴보다 한 100여 년 이후에 나온 사람이고 또 포르히리오스의 학문적인 분위기 이런 것을 전수받아가지고 말하자면 그 신플라톤 철학의 계보 그것은 플로티노스의 엔리아데스 또 포르히리오스의 많은 이사곡의 개념적인 소술 또 코멘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안블리쿠스가 굉장한 학문적인 수준의 달에 있었던 것만 틀림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신플라톤 철학만이 아니라 신피타고라스 철학에도 상당한 경지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안블리쿠스 그 사람의 이름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만큼 플로티노스만큼 우리에게 유명하게 전해오지 않지만 그 윤리안 황제가 존경했던 어느 정도로 이 이안블리쿠스를 존경했는가 그거는 그 윤리안 황제의 표현에 달린 겁니다. 즉 피타고라스와 플라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훌륭한 철학자이다. 그것이 이안블리쿠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라고 하면 이안블리쿠스의 소위 플라톤을 이해하고 또 피타고라스를 이해한 경지가 어느 정도 높은 경지였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고문으로 휘황해서 내게 피타고라스의 이야기와 플라톤의 이야기를 좀 가르쳐줘라 이렇게 할 정도니까 이 이안블리쿠스의 소위 피타고라스에 대한 연구 또 플라톤에 대한 연구 단순히 생애만을 알고 있은 게 아니라 피타고라스의 수리철학 피타고라스의 숫자에 의한 철학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들어갔고 또 숫자에 의한 우주에 관한 이해 또 숫자를 통한 모든 통계 숫자와 이런 것을 통한 이 지상에서의 인간 사회에서의 대한 규명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면 이안블리쿠스라고 하는 이름은 철학사나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유명한 이름으로 전해오지 않습니다. 다만 로마의 그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윤리안 황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그 윤리안 황제가 피타고라스와 플라톤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는 대학자다 이렇게 여길 정도면 우리에게 그렇게 큰 학자로 전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죠. 한때 신플라톤 철학의 계보속에서 플로티누스도 중요한 사람이고 포르퓨리오스도 중요한 사람이지만 아주 중요하지만 이 암블리쿠스가 굉장한 지위에 있었다. 그때 당시 학자로서 또는 교육자로서 또는 정치가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신플라톤 철학자가 아니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신플라톤 철학의 계보에서 마지막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프로클로스입니다. 프로클로스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플라톤 철학을 네 번 강의했으나 앞으로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프로클로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